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스테이크를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심플 F&B 에이지너리 14 스테이크 밀키트를 소개합니다. 에이지너리 14 브랜드는 각종 숙성륙과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에요. 특별한 식사자리나 맛있는 저녁시간, 또 요즘 캠핑 많이들 가시잖아요? 캠핑자리에서도 분위기있게 드실 수 있어요. 에이지너리 14 스테이크 밀키트 세트는 부드러운 식감에 1등급 한우 안심과 원플러스 등급 한우 채끝살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채끝살로 준비했어요. 각 세트에는 스테이크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간식 채소와 소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과 언제 어디서든 즐거운 식사를 즐길 수 있답니다. 지난 주말 저희 가족 인천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펜션을 예약하고 야외에서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집안에서 살짝 캠핑 분위기로 구워봤어요. 그럼 특별한 스테이크 밀키트 세트로 간편하게 맛있는 스테이크를 굽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에이지너리 14 숙성육 스테이크 밀키트 채끝살은요. 웨드에이징 진공포장으로 외부 환경을 차단하고 오랜 기간 일정 온도로 숙성되었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적다고 해요. 그래서 풍부한 육질과 부드러운 식감과 풍미가 특징이에요. 먼저 달궈진 팬에 에이지너리 14 숙성육 스테이크 채끝살을 올려줍니다. 고기는 사후 경직 후 숙성기간을 통해 고기 내에서 자연 발생되는 효소에 의해 부드러워지고 향미가 향상된다고 해요. 에이지너리 14 숙성육 스테이크 채끝살은 촘촘한 마블링으로 부드럽고 깊으며 진한 풍미 그리고 진한 육즙과 고소함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사 제품 품질 상승을 위해 고기, 김치를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는 두 개의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안심이에요. 고기 공장에서는 1년에 고기 720톤, 김치미 채소 전처리 공장에서는 1년에 1500톤의 채소를 생산한다고 해요. 고기가 어느 정도 굽혀지면 함께 배송되어 온 버터를 함께 녹여 풍미를 더해주세요. 다 구워진 스테이크는 팬에서 꺼내어 잠시 래스팅합니다. 래스팅하는 동안 가니시 채소들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조금 전에 사용했던 버터는 프랑스 이즈니 버터인데요. 프랑스 이즈니 지방에서 박목한 젖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라고 합니다. 스테이크를 구울 때 향을 더해서 은은한 버터향이 고기 전체에 스며들어 촉촉함을 업 시켜준다네요. 가니시 채소 또한 정말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좋아요. 에이지너리 14 숙성육 밀키트 체크살 세트에는 페퍼소스와 고추냉이, 마늘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취향대로 마음에 드는 소스와 함께 드시면 좋겠죠. 맛있게 구워진 가니시도 스테이크 옆에 올려줍니다. 요즘 제가 애정하는 올리브오일 캡슐이에요. 거기에 캐비어 발사믹 식초도 올려서 장식해줬어요. 야외에서 먹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식사 자리라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요즘 외식하기도 힘든데 특별한 기념일이나 생일에 주문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지너리 14 숙성육 밀키트 체크살은 미디움으로 안심은 미디움 레어로 굽는 게 좋다고 합니다. 먼저 페퍼소스에 찍어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네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페퍼소스는 으깬 후추에 버터를 넣고 와인을 첨가한 소스인데요. 후추가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적당히 달달한 향이 퍼지는 게 좋더라고요. 함께하면 좋은 가니시들도 모두 신선해서 맛이 좋았어요. 이번엔 고추냉이와 함께 먹어봤어요. 아직 소고기와 고추냉이의 조합으로 드셔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꼭 드셔보세요. 소고기의 진한 육향과 잘 어울리는 고추냉이예요. 그 다음 마늘소금과도 궁합이 잘 맞았는데요. 천일염에 마늘을 첨가해 감칠맛이 풍부한 마늘소금이에요. 소금과 스테이크의 베이직한 조합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담백하고 지방이 적어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고단백 식품이고요. 고기가 진짜 연해서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더라고요. 채끝살이 소 등쪽 부분이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식감과 진한 감칠맛 때문에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맥주가 생각나서 함께 했어요. 사실 저희는 맛벌이라서 저녁을 대충 해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에이지너리 14 숙성육 밀키트 채끝살 세트 하나면 간편하게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장에서 늘 삼겹살만 구워두시고 라면만 끓여드셨다고요? 그러면 이번 캠핑에는 분위기 있게 에이지너리 14 숙성육 밀키트 채끝살 세트 어떠세요? 특별한 순간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